안녕하세요 첼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새로운 시리즈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OM28 모던 디럭스 기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경험하셨던 스탠다드 시리즈에서 사양을 많이 고급화한 그런 모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별 다를 바 없는 것은 지판과 브릿지가 고급 기타에 많이 사용된 에본이 지판과 브릿지로 되어 있다는 점 너트는 이제 본으로 된 너트인데 44.5mm 그리고 새들도 본으로 된 새들이에요 딱 뭐 비슷한 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구요 눈에 딱 보이는 부분부터 알아보면 요 상판이 이제 시트카스프루스 상판인데 마틴의 vts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톤 시스템 에이징을 미리 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십 년 된 기타 뭐 백 년 된 기타 이런 오래 에이징 된 기간에 따른 변화 자체도 딱 표적으로 해서 이 정도 에이징 된 기타의 변화는 이 정도 뭐 이런 느낌으로 그 맞춰서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상판 내부의 브레이싱은 에드론 덕스프루스로 되어 있는데 이 에드론 덕스프루스 브레이싱도 vts 처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판은 vts 처리가 되어 있는데 브레이싱은 완전 새 거다 이러면 조합이 잘 안 맞겠죠 그래서 이 브레이싱 까지도 vts 처리가 돼서 나오는 나오는 기타라서 처음에 딱 쳐보면 이제 신품 기타 에서 들리는 약간 한 번에 팍 튀어나오지 않고 답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는 치자마자 이렇게 팍 열려 있는 그런 느낌의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브릿지 밑에는 이제 영어 표현으로 브릿지 플레이트 라고 하는 보강목이 밑에 붙어 있어요 이제 줄에 볼이 걸리기도 하고 여기가 장면을 워낙 많이 받기도 해서 엑스 브레이싱 사이에 공간에 요 아래쪽에 공간에 보강목이 붙는데 보강목은 너무 무거우면 상판에 너무 많은 무게가 더해지기 때문에 보통은 가볍지만 단단한 하드 메이플 같은 나무 그리고 강도 때문에 뭐 인드론 로즈 오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나무들이 많이 쓰였었는데 지금 이 모던 디럭스 시리즈에는 카본 파이버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카본 판을 이제 갖다 댄 건데 그 두께 그대로 다 카본이 아니라 양쪽으로 카본 판이 되어 있고 가운데는 에드론 닥스프루스가 들어 있습니다 브릿지 플레이트에 들어가는 이 앱 에드론 닥스프루스 자체도 vts 처리가 되어 있는 그 에드론 닥스프루스가 양쪽 카본 판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의 플레이트가 이 밑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가볍게 만들면서도 강도는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모던 디럭스 시리즈가 스탠다드 시리즈에 비해서 들어보면 기타가 좀 가벼워졌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 브릿지 플레이트도 있고 넥 안에 다들 아시다시피 트러스 로드가 있죠 트러스 로드가 보통 철제로 만들어져서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서 4개 무게가 상당히 가해지는데 이 트러스 로드도 티타늄제로 바뀌어서 강도는 유지하면서 무게는 60% 이상 가벼워졌다고 하는 그런 티타늄 트러스 로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던 디럭스 시리즈는 기존의 마틴 5mm짜리 렌치가 아니라 국내 기타에 제일 많이 쓰이는 4mm짜리 렌치로 사이즈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이제 브릿지 위에 브릿지 핀들이 있는데 색깔만 보면 그냥 얼핏 마틴에서 많이 쓰던 일반 플라스틱 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게 이제 리퀴드 메탈이라는 신소재입니다 그 리퀴드 메탈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서도 여러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브릿지 핀에 리퀴드 메탈을 사용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핀에서 이 기타의 울림을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이매진드 시리즈에서 OM28과 00028 차이 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뇌관상에 딱 보이는 차이는 이 핏가드 에요 OM28은 이런 조그만 이런 스타일의 핏가드가 들어가 있고 00028은 드레드넛 같은 좀 큰 핏가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OM28이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핏가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8번이니까 똑같이 체크파는 인디언 로즈드가 사용이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딱 아실 수 있는 건 요 바인딩 원래 스탠다드 시리즈의 28번은 다 자 옛날 전에는 아이브로이드 였다가 이제 리이매진드 되면서 이제 흰색 abs 플라스틱 손으로 바뀌었는데 이 모던 디럭스 시리즈는 28번에는 다 이렇게 플랜드 메이플 나무 바인딩이 되어 있고요 일반 플라스틱 바인딩이 되어 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 딱 눈에 띄는 게 이 프렛이 금색이에요 이 프렛은 이제 골드 에보 프렛이라고 하는데 보기에도 좀 더 고급스럽게 보통은 은색보다는 금색을 고급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이 고급스럽게 금색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니켈 프렛보다 훨씬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마모될 걱정 없이 훨씬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성질을 가진 프렛으로 또 이제 스탠리스 프렛도 있는데 스탠리스가 소리의 느낌이 좀 약간 다르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 골드 에보 프렛은 내구성은 강하면서 소리의 느낌은 니켈 프렛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렇게 개발된 프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머신도 딱 보시면 오픈기어 오픈캡이라고도 하죠 빈티지 헤드머신 스타일인데 금색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헤드로고가 제가 저번에 D18 소개해 드릴 때 약간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틴도 이제 좀 낮은 등급의 기타들은 피니쉬 위에 헤드로고를 붙이는 그런 형태의 로고고 그래서 글자들이 막 오래 쓰면 하나씩 떨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상위 모델은 피니쉬 중간에 이제 또 로고를 넣고 그 위에 피니쉬를 한 번 더 덮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져보시면 약간 눈으로 보셔도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 보이고 그 글자가 들어가 있어서 만져보셔도 약간 느낌이 나고 이제 40번대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모던디럭스처럼 나무를 파내고 거기 그 모양 그대로 자개를 집어넣는 자개 인레이 로고가 나오는데 모던디럭스는 그 고급형 스타일로 딱 모양을 그대로 파고 그 모양 그대로 자개를 집어넣는 이런 인레이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지판 사이드 포지션 마크 있죠 이것도 다 자개에요 펄로 되어 있는 사이드 포지션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 뒤에 넥의 쉐입 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마틴 기타 그 외 서양 기타들 접하실 때 어려워 하시는게 손이 작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딱 잡았을 때 넥이 너무 두껍다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리이메진드 되면서 예전보다는 좀 얇아졌는데 이 모던디럭스는 그 리이메진드 시리즈의 넥보다 더 얇습니다 가운데가 약간 볼록 튀어나온 브이넥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브이넥처럼 이렇게 딱 대칭형의 모양이 아니고 비대칭형의 모양이 뭐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손에 요 감기는 모양과 비슷하게 비대칭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께 자체가 상당히 얇아요 저도 이 모던디럭스 시리즈 처음 만져봤을 때 느꼈던게 어? 마틴이 기타가 내기 이렇게 낫나? 하고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많이 얇아져서 잡는데 공간의 여유가 상당히 있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모던디럭스 시리즈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옛날 마틴을 기억하신 분들은 알고 있을만 그런 어두운 마틴 소리랑은 다르게 상당히 좀 밝아진 편입니다 대신에 성량은 훨씬 커진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보통 대부분 다들 이렇게 엑스브레이싱이 앞으로 포드 시프티드로 올라오면서 성량은 꽤 많이 커진 걸 느끼실 수가 있고 딱 쳐왔을 때 치자마자 소리가 팍 튀어나오는 그런 반응성이 좋은 울림이 좋은 기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확한 소리는 곧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기타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직접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